야3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영수회담을 놓고 엇박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을 재개하자고 했더니 영수회담을 추진하다 망신을 당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단 서명운동부터 하기로 했는데 전국 수습책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야3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단독 영수회담 무산을 둘러싼 신경점부터 벌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당 공동으로 영수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총리를 추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수회담으로 한바탕 폭력을 치른 추미애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추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여야 영수회담이 꼬였는데 추 대표가 다시 한번 외면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신 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협력에 동의하면서도 공식기구 구성에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야3당은 결국 박 대통령 최진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통령 수의자 신분조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천, 시민사회 협력이란 원론적인 합의문만 발표했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한 후임 총리 결정은 또다시 미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